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시간 기준으로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 S&P500 상위 그리고 하위 10개 종목 현황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6개 종목 이른바 빅6 동향을 확인하고요. 오늘의 주요 이슈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주요 ETF 3개 종목을 안내하고 마지막으로 마감 후에 주요 종목의 등락률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먼저 3대 지수 및 섹터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는 애플의 실적과 부양책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1.13% 상승했고 S&P500이 1.29% 상승했으며 나스닥은 1.25%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소용 지수인 러셀 2000도 2.4%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가 모두 상승했는데요. 9개 섹터는 1%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틸리티가 1.94%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에너지가 1.92%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필수 소비재가 0.23% 상승하면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이어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0.71%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럼 S&P500 중 상위 10개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카지노 업체인 윈 리조트입니다. 6.1% 상승했고요. 다음으로 제약업체인 릴라이 릴리가 6.03% 그리고 오일필드 서비스 업체인 헬리버튼이 5.85%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쇼핑센터 전문 리치인 킴코 리얼티가 5.75% 전자상골의 플랫폼 업체인 이베이가 5.06% 프리미엄 IT 업체인 애플이 5.01% 쇼핑센터 전문 리치인 피더럴 리얼티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가 5% 디지털 스토리지 업체인 웨스턴 디지털이 4.77%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 업체인 테크닉 FMC가 4.73% 그리고 에너지 탐서미 생산 업체인 헬스가 4.63%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S&P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6가공 업체인 타이슨이 2.19% 하락하면서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생물 제약 업체 리제네런 터마시티컬즈가 1.72% 담배 업체인 알트리아 그룹이 1.68%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물리운송 업체인 CH 로빈슨 월드와이드가 1.67% 하락했고요. 양념 및 향신료 업체인 메코닉 앤 컴퍼니 생활용품 업체인 뉴웰 브랜즈 인적자원관리 소프트웨어 업체인 인투이트 제약 업체인 에브비와 파이저 그리고 질소비료 업체인 CF인더스트리 홀딩스가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종목이 더 있는데 AIV 아파트먼트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가 오늘 S&P500 편입 종목 중에 기업 분할하면서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였는데요. 뒤에서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빅6 동향입니다. 지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6개 종목의 현황을 확인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장중에 EU가 초대형 기술기업들에 대한 분할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 그리고 유해 콘텐츠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하면서 유럽에서의 매출액 10%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또 사업 부문의 일부 강제 매각 명령이 가능한 길을 열었습니다. 이에 대형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애플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분양책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대형 기술주들의 하락폭을 줄이고 일부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애플은 5.01% 상승했는데요. 니케이가 강력한 5G 수요로 내년 상반기 동사의 아이폰 생산이 30%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영향입니다. 더불어서 지난주에 외드부시도 견고한 아이폰 12 수요로 투자회견 비중 확대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150달러에서 160달러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는 0.03% 약고합세를 보였고요. 아마존도 하락세를 보이다가 상승반전하면서 0.16% 상승마감했습니다. 알파벳은 오늘 0.5% 상승했고요. 페이스북도 그동안 독과점 관련된 기소 때문에 하락하다가 오늘은 0.5% 상승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오늘은 1.03% 하락했는데요. 바이두가 전기자동차 사업을 검토한다는 소식과 함께 전일 아마존의 자율주행 택시 공개에도 있었죠. 이에 따라서 전기자동차 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것을 우려함에 따라서 주가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럼 이들 종목의 마감 후 애프터마켓에서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은 0.24%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01% 하락했고 아마존은 0.13%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은 거의 보합 수준이었고요. 페이스북은 0.38% 하락했고 테슬라는 추가적으로 0.9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요 이슈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S&P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카지노 업체인 위니 리조트는 오늘 6.1%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4글자 W, Y, N, N이고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호텔, 항공, 여행, 카지노 그리고 크루즈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시저 엔터테인먼트가 4.78% 상승했고요.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 2.95% 그리고 카니발이 2.87% 그리고 델타 항공이 2.85% 각각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윈 리조트는 장마감 후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S&P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타이슬푸드보다 더 큰 하락률을 모인 부동산 업체인 아파트먼트 인베스트 앤 매니지먼트입니다. 오늘 7.9% 하락했는데요. 티커는 알파벳 3글자 A, I, V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언급을 했었는데 테슬라가 S&P500이 편입되면서 그에 따라 편출되는 종목이 있는데 바로 이 업체가 편출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오늘 두 개 회사로 분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할을 첫 거래를 했는데요. 부동산 사업 부문이 존속 기업인 에임코로 남고 리츠 사업 부문이 분할 기업인 아파트먼트 인컴 리츠로 티커는 A, I, R, C로 분할 상장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분할 상장된 A, R, C, A, I, R, C는 5.4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에임콘은 오늘 장마감 후에도 1.1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중국 1위 검색 엔진 업체죠. 바이두가 13.83%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D, I, D, U이고요. 자체적으로 전기자동차 사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따른 것인데요. 동산은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협력 네트워크인 아폴로 프로젝트를 수년간 운영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서 자체적인 전기자동차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에 따라 중국계 전기자동차 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컸습니다. 니오가 6.15% 상승했고 캔디 테크놀로지도 4.22% 상승했습니다. 또 니콜라도 0.43% 상승 마감했습니다. 더불어서 바이두는 장마감 후에도 3.77%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생물지약업체 모더나는 5.06% 하락했습니다. 티커나 알파벳 네 글자 M, R, N, A인데요. 오늘 FDA가 동사의 코로나19 백신이 긴급사용 승인 조건에 부합한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긴 했지만 유럽에서 유럽 당국에 모더나가 제출한 백신 관련 자료가 해킹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파이조도 1.28% 하락했는데 바이오엔테크는 오늘 2.71%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모더나는 장마감 후에도 1.34% 추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반려동물 용품 전자상거래 업체죠. 추위가 오늘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티커나 알파벳 네 글자 C, H, W, Y 이고요. CFO인 마리오 마르테가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주문 확대를 위해서 온라인 카다로그를 구축했고 또 동물의 원격 진료 서비스를 확장해서 조만간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영향인데요. 올해 들어 주가가 무려 185% 이상 상승했습니다. 아 그리고 장마감 후에는 0.0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ETF 3개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주요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아이쉐어즈 러셀 2000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I, W, M 이고요. 오늘 2.5% 상승했습니다. 러셀 2000 지수에 속한 2009개의 중소형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0년 5월 22일 블랙락이 출시했습니다. 운영자산 규모는 538억 달러에 이르고요. 2009개 종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시지어스 엔터테인먼트로 0.4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0.16%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11개 섹터 중에 오늘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ETF 섹터 ETF는 유틸리티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X, L, U 이고요. 1.97% 상승 마감했습니다. S&P500에 속한 29개 유틸리티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1998년 12월 16일 스테이트 스티이트가 출시했고 현재 운영자산은 120억 달러에 이릅니다. 29개 종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넥스트 에라 에너지로 16.78%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변동이 없었고요. 그리고 주요 선업별 ETF 중에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한 ETF는 앰플리파이 트랜스포메셔널 데이터 쉐어링 ETF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D, L, O, K 이고요. 3.21% 상승했습니다. 이 ETF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55개의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18년 1월 16일 앰플리파이가 출시했고요. 운영자산은 현재 2억 3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실버게이트 캐피탈로 5.5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금융지주 회사로 지역은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 블록은 0.32%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감 후 주요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락률 기준으로 4개 종목씩 확인하겠는데요. 오늘 마감 후에 상승률이 컸던 종목으로는 시장조사 업체인 IHS 마켓 5.39% 상승했고요.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 업체인 테크닉 FMC가 2.4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단 및 분석 업체인 펄킨엘머가 1.58% 상승했고 의료기기 업체인 웨스트 터마시티 터비시스가 1.3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종목들을 보면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콘초 리소시스가 정규장에서는 1.14% 상승한 반면 마감 후에 1% 조금 넘게 하락했고요. 의료 소매 유통 업체인 TJX 컴퍼니도 정규장에서는 2.14% 상승했지만 마감 후에 0.96%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광고 마케팅 업체죠. 인터퍼블릭 그룹 오브 컴퍼니도 정규장에서 2% 넘게 상승한 반면 차익매물이 출해되면서 마감 후에는 0.9% 하락했고요. 주택건설 업체인 풀트그룹 같은 경우에도 정규장에서는 0.7% 이상 상승했다가 마감 후에는 0.8%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던 이번 시장조사 업체인 IHS 마켓은 지난 11월 말에 S&P 글로벌이 인수하기로 발표하면서 인수 발표 후에 급등했다가 현재는 인수 발표 전 수준으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대신에 오늘 장마가 후에는 5%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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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